저희 멤버들이 돌 때 한 번씩만 현금이 있으신 분들만 넣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팀박스 타이밍 끝나고 저희 멤버들이 지금 얼굴이 조금 망가져 있는데 조금만 수정한 다음에 땀 닦고 이제 여러분들과 사이트 타임을 진행할 거예요. 사진 많이 많이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유성씨 할 말 없을까요? 네, 없습니다. 네, 저희 팀의 막내 태영씨 마지막으로 할 말 있을까요? 네, 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 계속 아쉬워서 좋은 게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랐고 계속 그것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. 아쉬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은 그게 좋은 말인가? 아쉬울만큼 즐거운 게 계속 이어진다니까 공연이 좋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 아쉽다는 거는 좋은 감정은 썩 아닌데 네, 오늘 날씨가 좋아요. 네, 오늘 나은 날 저희와 함께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러면 마지막 저희가 인사하고 여러분들도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들도 어, 뭐 여러가지 인사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너무 건성건성이잖아요. 아니, 이거 하나 딱 정해지도 못한 거예요. 그러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이 오냐는 오냐 오냐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연습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. 오냐 좋아요. 조금만 더